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썸네일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정신이 한 2천만년 나가버린거 데리고 왔습니다 미친거같아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 남친에게 억지로 차를 빌려서 몰래 남사친들이랑 롤러를 갔었는데 결국 차 사고가 나버렸어요 아 그지같은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원지 남친의 차를 긁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너무 급해서 최대한 빨리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행을 가는데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차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개우개우 남친의 차를 빌려왔거든요 절대로 안된다는거 막 안준다고 하는거 근데 나는 필요하니까 몇날 며칠 동안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빌려온건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빌릴걸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행을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바로 오늘 몇시간 전이죠 다시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제 친구가 갑자기 운전을 하고 싶다며 억지를 부려댔고 아주 초보 새끼라서 안된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결국 코너를 돌다가 어떤 건물 모서리에 빡 박아버려가지고 차가 엄청 심하게 다쳤습니다 제목에는 제가 긁혔다라고 썼지만 이게 보니까 단순히 긁힌게 아니에요 사진 보시겠습니다 긁힌게 아니고 완전 뜯겨 나갔네요 여기 구멍이 뽕났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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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렇듯 상처가 너무 커 이걸 숨기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남친에게 연락해가지고 자기야 미안해 내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 이렇게 살짝 억지를 해뒀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 남친은 그냥 살짝 긁힌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건 아예 꿈에도 모릅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보라는데 조금 이따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저희 남친 성격상 분명 이걸 보면 누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반드시 물어볼 거고 보험처리나 뭐 등등 그렇게 어떻게 해결을 할 게 불보듯 뻔한데요 바로 여기서 진짜 큰 아니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희 남친은요 지금 제가 동성 친구들 3명과 놀러간 줄 알고 있거든요 저 포함해서 4명 여자애들끼리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동창 남자 2명이랑 여자 2명이랑 이렇게 2대2로 놀러간 거였거든요 참고로 운전을 한 것도 남자 새끼였어요 아 이 거지같은 놈이 초보 따위가 미친 객기를 쳐부려가지고 결국 이런 거지같은 일이 터졌는데요 여하튼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들 이상한 관계의 출구도 아니고요 엄청 편한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남친이 이걸 또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진짜 건전한 모임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나랑 친구들 3명 이렇게 놀러간다 둘러대고 간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리고 되고 보니까 사람이 완전 패닉에 빠지는 기분이에요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솔직하게 다 말을 하고 올 걸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이거 보험 처리 안 하면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까요?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헐 이건 사고 난 게 문제가 아니구만 와 미친 사고 나서 진짜 진짜 다행이다 비록 차는 망가졌지만 이런 쓰레기를 걸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아맘 그렇지 이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렇죠 범퍼랑 여자만 갈아치우면 되는 겁니다 야 진짜 이거 남자 조상님이 사고 된 거 아닌가? 들어와가지고 3번 아우 진짜 무식하네 남의 차를 빌렸으면 원데이 보험 정도는 들고 탔어야지 그거 진짜 몇 번 하지도 않는데 그것도 안 하고 남의 차를 빌려가지고 저 지경 저 꼬라지로 만들어 놓다니 이거 현금으로 다물어주려면 한 200은 들겠는데요? 니들끌 니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쟤 진짜 알됐어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야씨 남자들 여자들인데 건전해요 이 지랄 아이 씨댕 총체적 난국이로구만 그렇구만 끌 끌 끌 끌 5번 아니 렌트를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남친 차를 쳐 빌리고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? 그게 사진을 보니까 차가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빌린 것 같아요 야 우리 남친 차 오지게 좋다 이러면서 어깨뽕도 좀 차고 말이죠 끌 끌 끌 끌 끌 하하하 이게 뭐야 걔 미쳤구만 진짜 에이 거지 같은 년 어머나 차가 자기 희생으로 주인 인생을 구해줬구나 캬 이런 걸 보면 사물에도 영혼이 있는 것 같다니까 어? 8번 남자들 여자들 캬 진짜 그것도 제대로 미쳤구만 차 박살났지 너 거짓말도 했지 이 정도면 부처님도 때려 죽일 것 같은데 말이지 돌 붙여도 돌을 안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 돌로 뚝배기 깨고 때려 죽일 겁니다 9번 아니 일단 뭐 고쳐주든 어떤 루트를 타든 그건 기본 아닌가 아니 일단 고쳐주는 거야 어떤 루트를 타든 그게 기본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 여자 본심은 남친 속이고 공짜로 넘어갈 방법 알려주세요 이거 같은데 그렇죠 내가 남친을 속이고 남사친들이랑 놀러가서 꽁 친 건 사실이지만 뭐 내가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수리비를 내가 내야 돼 언니 아들 쿵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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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닌가 10번 야 내 전자친이 내 차 몰고 나가가지고 뺑소니 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기억납니다 야 이런 거지같은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가 봐 야 나는 이게 더 궁금한데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남친 차를 제가 기둥에 박았습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남친 차를 제가 몰다가 박았어요 후진 주차를 하다가 네모난 기둥에 박아버렸고 이렇게 깨진 것처럼 됐는데 사진 보실게요 좀 찌그러졌네요 이게 범퍼 부분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그래도 앞차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했고 진짜 미안했거든요 진심입니다 얼른 수리하러 가자 자기야 라고 했어요 물론 돈도 당연히 사고를 낸 제가 다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야 근데요 진짜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뭐라 뭐라 화를 내고 있는데 나 진짜 듣기 싫어 화가 엄청나가지고 아이씨 뭐야 이거 교환해야 되겠네 야 이거 도색으로는 어림없어 안된다고 자차도 못 쓰고 이거 네 돈으로 다 해결해야 돼 아이씨 진짜 등등등 계속 분노 상태로 소리를 질러요 물론 그래 이렇게 해도 다 상관없다 야 당연히 돈도 내가 내야지 교환 그래 필요하면 해야겠지 진짜 미안해 다 해줄게 이러면서 제가요 농담 아니고 하루 종일 쭉을 못으로 있었거든요 어?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미 사고가 나버린거고 교환하는거 역시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계속 안 멈추고 사람 피를 말려 죽이려고 해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뭘 더 어쩌라는 거야 야 그땐 핸들을 어?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아이씨 진짜 김여사 씨 너 앞으로 차 절대 타지마 아 이거 이거 봐라 다 깨졌네 교환해야 되네 이거 아 진짜 씨 그지 같네 아니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 제가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미안한 것도 마찬가지고 진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책임지고 수리해 주겠다 보험 처리하지 마라 진짜 진짜 미안하다 자기야 하루 종일 사과를 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계속 그래요 바꿀 수 없는 과거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안한 걸 떠나서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닌가 싶고 이제 그만 좀 말하라고 짜증을 내면 혹시 이거 불법입니까? 계속 들어줘야 하는 거냐고요 지금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보상 100% 아니 그 이상으로 따블로 해주고 이대로 헤어지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? 여러분 지금 제 생각이 동의하시나요? 나 미쳐버릴 것 같거든 댓글 1번 그래 뭐 차가 깨졌으니까 빡치는 마음은 나도 이해를 하겠지만 8시간 동안 저러고 있다고? 아 이건 조금 오바인데 미친 건가? 미쳤구만 그래요 빡치긴 해도 8시간 동안 저랄질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 여친보다 차가 훨씬 더 아깝다 이 소리인데 그냥 다 물어주고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2번 개인적으로 남자가 진짜 귀지같아 어쨌든 차를 지가 맡긴 거면 저런 것들도 다 생각을 했어야지 계산에 넣었어야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화만 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? 특히 8시간이나 첫 징징거리는 거면 이건 누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가도 결국 기분 게 거지같이 변하는 거야 여친명품백 빌려가지고 찢어버리고 수리해준다고 한번 해보자 뭐라고 하는지 3번 아니 그래 짜증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저런 식으로 계속 지 분을 못 이기고 상대방에게 다 쏟아내는 사람은 그러는 게 맞아요 아니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보험 처리도 하지 말고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계속 저러면 미안한 감정도 사라진다니까요 면상에 수리비 던져주고 당장 헤어져라 미친 5번 그래 나도 남자고 내 차 깨지면 기분 완전 거지같지 근데 여친 본인이 그걸 다 해결해 주겠다며 진심으로 사과까지 했는데 거의 석고대제 했네 8시간 동안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저 자식은 보니까 오늘 차도 잃어버리고 여친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니 뭐 야 씨 똑같은 소리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딱 한 시간만 반복해도 미안한 마음이 분노로 바뀌는 법인데 8시간 동안 그랬다고 7반 음 이거는 좀 갈릴 수 있겠는데요 차를 뭐 우지게 좋아하는 상향의 사람이라면 여자가 진짜 걔 나쁜 년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8시간 동안 저러는 건 돌을 넘어선 거죠 그냥 여기서 돈 주고 완전히 정리하고 헤어지는 게 정답이라고 봐요 미래가 없다 미래가 8번 뭐요 그냥 범퍼구만 이거는 뭐 사고 등록도 안 될 텐데 어? 8시간 동안 사람을 괴롭혔다고? 야 이건 뭐 지가 먼저 헤어지자고 발광하는 거네 뭐 끌 끌 끌 끌 일단 두 번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그렇습니다 어? 내 차를 남이 쳐박아가지고 찌그러뜨리면 기분 괘지같죠 어? 아무리 뭐 보상을 해준다 해도 그 순간 화가 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야 어? 뭐 한 몇 분 뭐 길게는 한 10분 20분 정도 뭐 화내고 버럭버럭하고 야 씨 이랬으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80분도 아니고 8시간이면 이거는 사람을 진짜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먼저 막 어? 석고 대제하고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한다는 거는 뭐 어쩌라고 이거는 편을 못 들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행은 진짜 끝난 거 같은데 아니 남친 차를 빌려가지고 자기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 해도 솔직히 욕 나옵니다 보험도 안 들고 그랬다 했다니까 그런데 그걸 또 남사친들이랑 2대2로 어울려가지고 남자친구 몰래 그것도 남친의 차를 타고 여행을 간 거야 이 글에 보면 나와 있죠 이게 당연치기 여행이 아닙니다 이 보면은 갔다가 이게 보면은 어디 갔어? 여행을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돌아오던 중 바로 오늘이라고 했어요 출발하는 날과 돌아오는 날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? 100%는 아니지만 유추가 됩니다 2대2로 놀러가가지고 하루 이상을 자고 왔다 아무 일이 없었다고? 과연 그럴까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어? 아멘